출동! 다이노콕! 신선한 다이노 아일랜드의 공기! 아침 햇살도 따뜻하네! 벌써 점심이란다, 렉스! 으악! 깜짝이야! 어? 이거 제가 지금 배달해야 할 밥으로 특제 런치 피자인가요? 아들, 저번처럼 딴 길로 새면 안 된다. 에이 아빠, 제가 언제 그랬다구. 피자로 세계정복! 피자로 세계정복! 다녀오겠습니다! 피자로 세계정복! 히자! 여보세요? 렉스, 어디야? 난 피자로 세계정복 중! 왜? 또! 너 약속 또 까먹었냐! 우리 박물관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그쵸? 우와! 틀어놨어! 조금만 기다려! 레츠 스토어! 뭐지? 여긴 어디야? 깜짝이야! 저기요! 여기 사람 있는데요! 열려라! 열려라! 열리라고! 공룡 모양! 으악! 으악! 안 떨어져! 으악! 불의 전사 드라노! 원계 전사 샤벨! 강의 전사 재고! 공룡 전사 다이노쿠어! 다이노쿠어의 마스터 시험! 우리에게 명명을! 다이노, 주노, 이거? 네, 그렇습니다. 다이노 마스터 렉스! 이거 그거지 그거! 내가 운명의 마스터니까 같이 지구를 지키자 뭐 그런거지! 네! 지금 지구만 위험해요! 악당 다크노가 지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고향 다이노 행성은 다크노에게 넘어갔습니다! 마스터!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 다이노 행성을 재찾기 위해! 전 우주의 평화를 위해! 우리에게 명명을! 찾았다! 내가 다이노 마스터라니! 짱이다! 뭐지? 다이노 튜너가 왜 이래? 튜너의 경고음이? 설마 저게 뭐야? 저거 다크노가 보낸 메카 다이노입니다! 다크 에너지에 물들어 적이랬지만 원래는 우리들의 동료들이에요! 이게 뭐야? 저희와 달리는 동안 마스터를 지켜준 세이프 쉴드입니다! 우와! 멋진데? 좋았어! 다이노 코어 출동! 마스터렉스가 간다! 호호! 히히히히!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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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밀리! 너희 여기서 뭐해! 호호! 호호! 렉스! 엎뿔고 우리들이 튜라노 똥 잡았죠! 난 렉스 기다린다고 했어 겨우 지나온 똥! 이겁봐! 우와! 그게 뭐야! 이게 다가 아니지! 저것봐! 야! 공룡알! 저것 좀 이예아! 렉스! 너 또 무슨 사고를 치고 나댜어? 아, 찬호! 어떻게 좀 해봐! 네, 맞습니다! 야! 렉스! 와! 울리차다 따라다니는 공격을! 유후! 으악! 으악! 안 돼! 렉스, 난 다이노 마스터 바리온이다 바리온? 네가 차고 있는 다이노 튜너의 전 주인이지 다이노 튜너를 통해서 코어들과 힘을 합칠 수 있단다 아, 몰라요! 전 다이노 마스터 안 할래요! 몰라요! 몰라! 걱정 말거라, 내가 도와줍니다 으악! 렉스, 지금은 나에게 맡기거나 티라노, 샤벨, 스테고 합체다! 예스! 마스터! 5단 합체! 휴딩 스타트 업! 울트라 다이노 퓨즈! 휴딩 스타트 업! 으악! 휴딩 스타트 대기 зв핑 스타트 업! 렉스, 등기 베이 creatures full cuma 무너짓 ester 업! 그때의 으로 물을 다이노 라이노 전 파 Pont 삼스 알 Num 상라인오포 오! 상라인오포 오! 상라인오포 최한 공군한테! 옳지! 디버스터! 우와! 로봇 완전 멋져! 우와! 이쪽으로 오잖아! 렉스, 가자! 으아! 밀린다! 그만 좀 해! 으아! 으아! 코어 체인지다! 준비해! 네! 마스터! 코어 체인지? 다이노 코어의 힘을 극대화하는 기술이다! 렉스, 잘 봐 두거라! 코어 체인지! 샤벨, 이그니시! 코어 체인지! 샤벨! 샤벨의 속도로 파워를 높인다! 소닉, 댄시! 우와! 샤벨, 짱 빨라! 코어 체인지! 스테보! 스테보! 스테보의 방태로 대받아친다! 미스릴 베리어! 오! 이거 끝도 못해! 코어 체인지! 키라노! 이제 메카다이노의 다크 에너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렉스, 마지막 필살기다! 블레이즈 클래시! 이그니시야! 럿! 어둠을 불태우는 정의의 불꽃! 블레이즈 클래시! 메카다이노의 다크 에너지가 정화되면 다이노 디스크가 된단다. 이 디스크들로 더 강한 필살기들을 사용할 수 있지. 앞으로 어둠에 물든 메카다이노 동료들을 구해주길 바란다. 렉스, 내가 널 선택한 이유는? 됐고! 나! 다이노마스터 한다고요! 완전 멋있잖아! 저! 에블리! 봤어! 너 완전 멋있지! 내가 렉스를 선택한 이유가 저 순수함 때문에 때론 순수함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 하지만 내가 믿는 너희가 있지 않아. 렉스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 지켜봐. 바리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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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오님은 이제 안 계십니다. 이제 렉스님을... 오케이! 날 믿고 지구를 맡기셨군! 하하! 나크로! 내가 물리쳐주마! 이렇게 지구를 지키느라 발달이 좀 늦었는데요. 렉스! 훌륭하구나! 지구를 지키며 함께 배달할 친구들까지 데려오다니! 아빤 감동했다! 좋아! 이참에 가게 이름도 다이노 피자로 바꾸자! 어떠니 얘들아! 하하! 좋아요! 아빠! 얘네가 도와주면 피자로 세계 정복도 문제없어요! 피자로 세계 정복! 피자로 세계 정복! 피자로 세계 정복이라니! 잘 모르지만 마스터님이 기뻐하시니까 다들 웃어! 다이노 마스터 렉스 출동! 새로운 다이노 마스터! 가소롭구나!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 3단 합체! 렉어! D 버스터! 오웅! 응! 완벽해! 아저씨 고맙습니다! 아빠. 응? 다 끝났어. 고마워, 아빠. 사랑해요. 어, 우리 딸. 아빠도 사랑해요. 우주선 이사! 그날 다녀오겠습니다! 어? 데뷔이다! 렉스! 나랑 같이 우주선 구경을 해? 어, 다음에! 배달한 다음에 울트라디 버스터 합체 훈련해야 돼! 더 강한 다이로마스터가 되기 위해! 고드라! 가자! 렉스! 나 여기서 기다릴게! 응! 구경 끝나고 만나! 좋아! 5단 합체를 향해! 고고! 5단 합체가 이게 아닌가! 샤벨, 괜찮아? 괜찮아. 이딴 게 무슨 합체 훈련이야! 샤벨,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다이노 전사다! 5단 합체가 왜 안될까? 슈욱 따라와서 척 붙고 또 슈욱 따라와서 척 붙어야 하는데 안 되잖아! 왜 안되냐고! 응! 으악!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 나를 따르라! 다이노코! 네, 마스터! 다른 방법? 웃기시네! 스태고! 그냥 우리끼리 훈련하자! 그래도 마스터랑... 마스터는 무슨? 난 간다! 어디 놀러 갈래? 렉스? 렉스... 렉스 어디 있는지 봤어? 야, 왜 때려? 너 때문에 깜짝 놀랐잖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못생겼대? 에휴... 밤새서 그런가... 밤새서? 그러니까 얼굴이 그 모양이지! 밤새 봐도 재밌는 다이노북은 나랑 렉스만 볼 거야! 렉스... 렉스는 나랑 놀 거거든? 샤벨! 샤벨! 어디 간 거야? 저기, 샤벨! 나 필요 없어! 나 혼자 강해질 거야! 예! 샤벨! 렉스는 어디 간 거야? 렉스! 렉스! 티라노! 렉스 봐! 렉스를 놔줘! 렉스! 구해줄게! 마... 마스터! 렉스! 너 오늘 왜 이렇게 못생겼냐? 시끄러! 그 소리 또 듣고 싶지 않아! 근데 티라노 입에는 왜 들어간 거야? 마스터가 막 무가내로... 그냥 궁금해서! 맞다! 렉스! 이것 좀 봐! 뭐? 뭐지? 이거 왜 이래? 걱정 마십시오. 그냥 배터리가 다 돼서 전원이 꺼진 겁니다. 우주선에서 충전하면 됩니다. 그럼 충전해서 보여줄게! 가자! 담아가 우주선 가서 밥줄게! 장난은 여기까지다. 충전하면 어디서 하지? 조종관 앞에 꽂히면 돼! 아이, 스테고! 놀랬어! 아이, 미안. 충전할 곳을 찾는 것 같아서. 그런데 스테고, 왜 혼자 여기 있어? 샤벨은 가버렸고, 티라노랑 렉스는 이상한 훈련만 하고 있어.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렉스가 좀 특이하긴 해. 너네도 참 고생이야. 렉스는 약속도 맨날 까먹고 엉뚱한 것만 잘 기억하거든. 징징대다가도 갑자기 깔깔거리기도 하고. 존. 어? 왜 렉스랑 같이 다녀? 그야, 친구니까. 친구? 응! 친구! 렉스랑 있으면 당황스럽긴 해도 재밌거든. 게다가 렉스는 내 첫 번째 친구이기도 하니까. 그 친구라는 건 뭐야? 친구가 그냥 친구지 뭐. 기쁠 때도 힘들 때도 언제나 함께하는 그런가? 언제나 함께하는... 어? 다 됐다! 자, 그럼 렉스한테 가자. 렉스는 어디 간 걸까? 응? 응? 멱칼 대인어! 렉스 렉스! 뭐야? 멱칼 대인어! 라이틴 빙! 내가 처리하겠어! 플리핑 드라이브! 야! 좋은 말 할 때 내려놔! 안 내려놔! 샤벨! 어? 어? 펜타케라톱스는 머리 운양에서 어지러질 광선을 발사해서 정신을 어지럽힌 후 불로 공격하네! 렉스! 지금 어디야? 내가 데노가 나타났어! 응! 봤어! 나도 그쪽으로 가고 있어! 빨리 가자, 데노! 데노! 세고! 괜찮아? 이대로는 무리야! 내가 나설지 않으면 존이 다쳐! 데노! 스톰 플레이 스페리얼! 내가 그랬지? 친구는 힘들 때 함께하는 거라고! 존… 조온의 타노 퓨론자! 다이론 마스터 렉스, 출동! 또 또 또 늦었어! 아이차, 그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타난다고! 렉스, 아직 안 끝났어! 이제부터 내가 상대한다! 자! 렉스, 방선을 피해! 이놈 마스터로 피하지 않아! 아이요! 왜 이렇게 어질어질하지? 그건 어질어질 방선이야! 어쩐지 머리가 어질어질합니다! 어질어질어질어... 렉스, 정신 차려! 깜짝아! 샤벨, 거기서 뭐해? 신경 쓰지 마! 다이노 마스터가 흔들리면 다이노 코드 힘을 쓸 수 없단 말이야! 집중해! 정신 차려! 집중, 집중! 렉스, 조심해! 안 돼, 렉스! 뭔가 도움이... 으악! 으악! 대구! 신구는 기쁠 때나 힘들 때나 함께하는 거야! 무심! 이하아악! 이하아악! 이건... 삼각하러 디스크야! 삼각하러 디스크야! 삼각하러 디스크야! 삼각하러 디스크야! 삼각각시! 유닛 스카트! 어? 스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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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고! 메가 딥퍼스 탑! 우와! 3단 합체 메가 디버프터야! 렉스! 디메트로돔 디스크를 사용해! 스테고와 조합하면 적의 구격을 반사시킬 수 있대! 음! 퓨닛! 이그니션! 디메트로돔 이그니션! 디메! 에디올! 어지러질 광수를 훈련해서 반사시킨다! 다 됐다! 마지막이야! 무격무 체인지! 어둠을 꿰뚫는 빛의 기둥! 디메트로돔! 레츠스가 이겼다! 역시 철폭!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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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고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괜찮아! 우리 이제 친구지? 무슨 소리야! 우린 처음부터 친구였다고! 이제 5단 합체만 남았다! 친구들! 잘 부탁해! 무슨 소리야! 다이노 마스터인 니가 잘해야지! 그런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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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고업 체인지! 바이리오 님! 쇼벨! Partner traveled 그러렉스! 으흡!! 응?! 오... 샤벨 내 꿈꿨어? 내가? 그럴 리가 있나? 에이, 내 꿈꿨고 같은데? 아니라고! 또 다크노 꿈인가? 이젠 그만 잊어 바리오님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야, 우리가 바리오님을 지켰어야 했어 그건... 게다가 방금 렉스가 다크노한테 당하는 꿈이었어 오! 내 꿈꾼 거 인정? 그렇죠, 바보 그런데 다이노 행성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바리오님이 수고하던 다이노 행성은 메카다이노와 코어들의 낙원이었습니다 가보고 싶다 그때가 그리워요 그러던 어느 날 다크노가 다크 에너지로 메카다이노들을 오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악한 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공격하라! 다크노 나빠! 다크노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부상당한 바리오님은 튜너가 희망의 빛으로 인도할 것이다 어둠의 맞선 불꽃이 될 때까지 새로운 마스터를 지켜라! 바리오님! 바리오님! 다크노! 바리오님은 혼자서 다이노 행성을 지키려다 사라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마스터렉스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피자 먹느라 못뒀어 다시 해결해줘! 바리오님이 수고하던 다이노 행성은 정말! 바리오님이 너랑 코어들을 만나게 해주려고 희생하셨다잖아! 아니 왜? 그야 새로운 다이노마스터가 우주를 지킬 희망이니까 우주의 희망? 아하! 그렇다면 더 강력한 다이노마스터 포즈가 필요하겠는가? 어? 언제? 갑자기 웬 포즈? 맞아 맞아! 렉스가 이겼을 때 이런 포즈면 더 멋있을 것 같다! 렉스는 원래 멋있지만 아! 이런 포즈는 어때? 다이노마스터 렉스 습니다! 어때? 멋져 멋져! 여러분! 피자 매달 시간이에요! 네! 에밀리! 난 이런 포즈 잡아볼까? 이것도 멋진데! 고어 체인지도 못하는 애송이 마스터 이번엔 업그레이드된 바퀴의 힘을 보여주마 마지막 피자야! 훈딱 갔다 올게! 헤헤! 쵈벨! 아, 샤벨! 앗! 피자배달 그만둔 줄 알았더니 여기서 뭐하냐? 뭐하냐? 자기가 피자배달 자동차라는 걸 이제 인정하시지? 뭐라고? 잡았지? 얘들아 미안! 지금 우주를 지켜야 돼! 다이넘코! 출동! 피자배달 자동차랑 우주를 지키기는 무슨… 우린 피자배달 자동차가 아니야 우린 다이노마스터를 지키는 다이노 전사다! 블랙트리! 라잇! 애기 오글거리는 소리 잘도 안해! 잘도 안해! 오! 바퀴! 또 나왔네! 흐흐흐흐흐 와우! 공격 공격! 스턴 프레인지! 베리어! 라이트닝 볼트! 타이어 프레인지! 이대로는 안 이겼어! 합체다! 마스터! 아직 코어 체인지가 되지 않으니 코어 선택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아! 맞다! 어쩌지! 누구로 하지? 렉스! 나한테 맡겨! 이 샤벨님이 다이노마스터 앞을 막는 모든 척을 무찔러주마! 오케이! 5단 합체! 무리! 스타트! 우트라 다이노 표정! 이력 합체! 우트라 딥버스터! 우트라 딥버스터! 가자! 샤벨! 소니 대쉬! 으흐흐! 역시 샤벨 엄청 빨라! 당연하지! 이 샤벨이 있느냐, 누구도 다이노마스터에게 손대지 못한다! 멈췄다 넥스! 저건 그냥 바퀴가 아니라 프로젼 바퀴야! 얼음 특성으로 업그레이드 돼있어! 꽁꽁 광선으로 얼린 다음에 꽁꽁불로 공격을 해! 꽁꽁불이다! 샤벨 피해! 소니, 대쉬! 다리가 얼어서 안 움직여! 아, 추워! 그렇다면 불공격 작물인 튀어노로 체인지! 으아, 되잖아! 아직 코어 체인지 못하는데! 어떡해! 으아! 플렉스! 마스터! 마스터! 플렉스! 또 내 눈앞에서 마스터를, 마스터를 지키지 못했어 아니야 샤벨, 눈 떠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래, 이렇게 보기 위해선 안 돼 맥스, 맥스 이번엔 우리가 다이너마스터를 지킬 차례야 새로운 희망을 우주를 밝힐 불꽃을 다이너마스터를 지키기 위해 위험해! 다이너마스터들이 모든 생명에너지를 렉스에게 보내고 있어! 안돼! 렉스의 에너지가 영유하고 있어! 저건! 누가, 누구를 지켜줘! 나, 너, 그리고 이 우주 전부 다이너마스터렉스가 지킨다! 렉스! 렉스와 코어들의 싱크로율이 최고가 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데? 이제 코어 체인지를 할 수 있어! 오, 체인지 디스크! 렉스, 체인지아! 티라노 코어 체인지! 티라노 이그니션 코어 체인지 성공! 감별아, 뜨거운 맛을 보여주지! 파이어 브레스! 렉스, 펜타케라톱스로 마무리하자! 응! 가자! 펜타케라톱스! 펜타케라톱스 이그니션 펜타케라톱스 이그니션 희망의 불꽃! 브레임! 스피러! 다이너마스터 렉스 오늘도 승리라! 렉스와 함께 피자추물! 아빠! 아빠! 피자 3,000판을 만들어야 하는데 감기가 걸리더니 3,000판? 아빠! 아프면 가게 문 닫고 병원부터 가야죠! 안돼! 다이노 피자에 명예가 걸린 일이다! 환상의 다이노 피자!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윙윙 엔터가 박물관에서 피자 자선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선선피자에서 피자 3,000판을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기 다이노 피자인데요 이런 실수를 봤나? 선선피자에 전화를 한다는 게 그만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다이노 피자는 힘들겠죠? 3,000판 정도는 문제도 아니죠 몇 시까지 가면 됩니까? 자선 파티는 2시에 하는데 정말 만들 수 있나요? 2시 3,000판! 다이노 피자의 명예를 걸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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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인가? 아빠! 걱정 마세요! 비상사태야! 날씨 말끔 습도 60% 다이노 마스터 렉스의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특별한 움직임은 아직 없음 비상사태라네! 다크 엔젤이라도 나타난다! 수상한 움직임 발견! 오늘이야말로 다이노 마스터의 약점을 알아낼 제거하겠다 카야? 뭘 제거하겠다고? 나도 알려줘! 궁금해! 어머! 저기다! 잘가라! 어? 에블리! 비상사태라고? 카야는 어디갔지? 렉스... 카야도왔네? 성천판? 삽,선,... 안돼... 빨리 피자를 만들어야 돼! 다이노 피자에 자존심이 걸린 일이야! 성천파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맞어 맞어! 렉스! 우린 손도 없다고! 맞어 맞어! 나만 믿어! 아빠의 피자송을 따라하면 문제없어! 힘들고 아플 때는 피자가 필요해! 우리도 피자 만들 수 있지! 다같이 만들어서 또 맛있는 피자! 언제나 즐거운 피자 만들기! 렉스 오픈해! 우리만의 레스토피 모두 기대해! 피자 데뷔! 새하얀 밀가루에다 무릎조르리 반죽을 주물하자 찜득찜득해! 지은 모차를 내로 둘붓바듬 그 위에 송사지가 야챠챠챠!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다이노코오 keer워둥이 넥스 짐을 주는 아빠 바블로 존 엠밀리 미나노와 샤벨 스테브와 함께 노래 부르자! 아하! 3차판 다 만들었다! 이제 바다 놀아는데! 근데 이 많은 걸 언제 다 옮기지? 다이너마스터한테 맡겨! 5단 합체! 주닛 스타트! 업! 스테보 이그니션 자, 다이노 퓨전! 폭발하는 화산을 뛰어넘어 숨이 차게 진주하는 오버다이! 오버다이! 신도 흐르고 신도 흐르고 신도 흐르고 신도 흐르고 최대한 홍룰한테 스테보! 울트라 디버스터! 울트라 디버스터로 피자메달을 하겠다고? 어머머! 렉츠! 너무 멋져! 미쓰리 페리어! 렉스! 조심조심! 피자들이 다 지문해! 다이노 마스터한테 맡기면 메카 다이노가 와도 끄딱없어! 대단해! 렉츠! 배고파지네! 메카 다이노가 와도 끄딱없다구 신나름! 피자배달! 다 큰제크야? 렉스! 메카 다이노 맨옷이야! 오! 엄청 길어! 코끼리 같은건가? 응! 코끼리 조상인데 빙하기 때 멸종됐지! 존! 그게 뭐가 중요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렉스! 피자들을 부탁한다! 다이노 피자의 명예를 지켜라오! 네! 좋아! 스피드로 승부한다! 고! 체인지! 샤벨 이그니션! 울트라 티버스터 샤벨! 샤벨님의 스피드에 벌벌 떨게 해주마! 간다! 시대 배달이 먼저지! 배달 맞추고 봐! 가야! 그렇지! 배달이 먼저지! 역시 내 아들이야! 도망치는 거냐? 가자! 메카 다이노 맨옷! 이래도 무시할 수 있을까? 하하하하! 완벽하구만! 피자는 잘 오고 있겠지? 하하하하! 날 올린 것 같아! 배달 성공하겠어! 아니! 악! 질러 오다니! 으악! 어떡하지! 어! 눈 쪽이다! 에마드 코치치!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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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아앗! 하아앗! 헬! 어떠냐! 떨놨떨!! 메마젤 상황 strike! 으아앗! 끄어! 어? 허앗! 허븟웨!! 으아하앗아하읅! 웨axy스assed! 呼어! 피자! 어... 퓥! 흠.. 아... 그렇다... 피자 쏘올! 나가라! 무한인 거야! 메마드! 공격해! 다! 올까! 어찌나 즐겁지 야채와 소시지를 샤샤샤! 말도 안 돼! 아, 성이 저절로! 반쪽을 돌리고 반쪽을 돌리자! 피자는 불에 구워야지, 렉스! 테리지노 디스크로 마무리하는 거야! 좋은 생각! 울트라 T-버스터 태아노! 지오닛 이그니션! 테리지노 사우루스 이그니션! 희망을 이어주는 맨다! 제인! 파이어! 희망을 이어주는 맨다! 어디에나! 빛군 리본을 미자! 피자만대기 끝! 짠! 어허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군! 이제 피자만 제 시간에 와주면! 어? 어? 다이노 피자 왔어요! 다이노 피자, 마음에 드는군! 렉스가 가야 됐어! 아저씨, 가면 안 봐요! 자, 피자 맛있게 드세요! 날씨 말고, 습도 50%! 다이노마스터 렉스! 저 아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카이아! 자, 카이가 만든 피자! 받아! 우리 다음에 또 피자 만들고 놀자! 내가 만든 피자? 카이아, 도대체 뭐하는 거냐? 내 인내심은 얼마 남지 않았다! 위기의 트라노 배달 시간 늦으면 안 되는데 그래 그래, 그게 좋겠다! 시, 사넣은다! 배달 다녀왔습니다! 아니 뭐지, 이 어색함은 아, 내가 잤네 다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 아, 일은 무슨 스테고, 우리도 배달되자 배달? 무슨 배달? 아, 맞다. 배달 많아. 참. 가자. 그래, 얼른 가자. 엠리, 준, 모두 가자. 네, 마스터. 그럼 저도. 아, 아니야. 티라노는 여기 있어. 우리끼리 다녀올게. 아, 안돼, 마스터. 자, 피자 주문 들어왔어요. 다들 피자 배달 안 하고 어딜 간 거지? 오, 티라노. 미안하지만 또 배달 좀 다녀오려무나. 아, 네. 오, 짜. 피자로 세계정보. 배달 간 게 아니라고? 그럼 나만 배달 간 건가? 네, 설마. 이거 좀 미안한데. 피자 배달 왔습니다. 테드. 다이노 피자다. 뭐해, 테드. 응. 테드. 너 다이노 피자를 시켜 먹다니. 다녀왔습니다. 오, 티라노. 한 번만 더 배달 좀 다녀오려구나. 다녀오겠습니다. 이상한 움직임 포착. 하루 종일 티라노 혼자 배달 좀. 응? 티라노도 배달 보냈으니까. 우리 시작해볼까? 흠, 친구라더니. 고장이라고? 그, 그럼 계단으로 가야되나? 아, 오늘은 유난히 또 배달이 많네. 뭐, 뭐야. 새똥? 정말 오늘 왜 이래. 티라노, 괜찮아? 혼자 배달 다니느라 고생이네. 네? 렉스는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고 있던데. 너만 빼고 말이야. 네,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 이만 가보겠습니다. 티라노, 힘내. 카이야, 오늘은 뭐가 필요하지? 특별한 조합이 필요합니다. 티라노가 우리 어떡하냐고. 아, 이거 배달 보냈으면 되지. 으악! 깜짝이야! 마스터, 저만 빼놓고 뭐하는 겁니까? 티라노, 그게... 넌 몰라도 돼! 전 몰라도 된다고요? 너희는 배달하러 간다며?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바빴다고! 티라노, 오해야, 우린. 오해? 제가 눈치가 없었군요. 그럼 재미있게 노세요. 재미없는 저는 빠지겠습니다. 아, 얘들아. 저기 산에 좀 다녀오렴. 아, 세상에나. 누가 산에서 피자 배달을 시켰어? 아, 티라노. 배달 한 번만 더 부탁해. 네, 알겠습니다, 마스터. 아, 저. 우리는 우리끼리 할 일이 있어서 말이야. 아, 그래, 그래. 다녀오겠습니다. 들킬 뻔했네. 티라노! 티라노! 배달하고 빨리 와! 어떤 사람이 이런 데까지 배달을 시키는 거지. 티라노, 내가 시켰어. 하이. 가야. 네가 심심할까봐 친구들을 좀 데리고 왔는데. 인사해. 나를 따돌리는 애들보다는 새 친구를 사귀는 건 어때? 뭐? 제트 오르니토미무스는 샤벌보다 빠르고. 프로가노 캐릭스는 스테고보다 튼튼했지. 너의 새로운 친구로는 안성맞춤이야. 마, 마스터가 나를 따돌린다고? 그래도 난 마스터를. 하하하하. 걔네들은 널 신경도 안 쓰는데 너는 왜 신경 써? 렉스 같은 멍청이 따위로. 뭐라고? 준비는 다 끝났는데, 티라노는 왜 안 와? 진짜로 화나서 안 오면 어떡하지. 에이, 티라노는 올 거야. 렉스 가자, 이로. 가자, 렉스. 아, 티라노는 어디 간 거야? 우아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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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트 오르니토미무스는 업그레이드된 제트 엔진 덕분에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어후! 자아악! 으아악! 플레임 드라이브!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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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해줬나? 그럼 불꺼칠은 프로가노 캐리스의 딱딱 불꺼칠에 흠집 하나 낼 수 없어! 트라노, 너만 없으면 울트라 디버스턴 끝이야! 마스터를 부탁한다, 샤벨, 스테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비트닝 빔! 홈베이 페리오! 응?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트라노? 트라노, 괜찮아? 샤벨, 스테고! 티라노! 마스터! 으아, 티라노! 왜 안 오나 했더니 호대서 싸우고 있었어? 마스터가 저 배달만 하라고 하셔서 그건, 티라노 몰래 생일 파티를 준비해야 돼서 생일? 새, 생일? 티라노, 네 생일! 그럼 내가 배달 나간 동안 다들 생일 파티 준비를 했다고? 그래, 티라노! 그래서 하루 종일 나만 배달한 거였군! 그래, 티라노! 생일 축하해! 너희들? 웃기지 마! 실컷 따돌려놓고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말라고! 우리가 친구를 왜 딱 올려! 친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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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언제나 함께 하는 거라고! 티라노, 샤벨, 스테고! 합치라! 네, 바르소! 5단 합치매! 2, 2, 1, 2! 어? 티라노, 이그니션! 화산은 화산을 띄워먹어 손에 차게 집중하는 오버디라이 오버디라이 신호흥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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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메카다이노도 합치할 수 있어! 메카다이노, 합치! 합치? 하하하하! 무슨 합치가 오프바야! 맘껏 비웃어라, 멍청이 다이노마스터! 멍청이 다이노마스터! 파이팅! 마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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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마가 버리잖아! 그렇다면… 펜문 공격이다! 파이팅! 렉스! 메카다이노의 합체 형태야! 속도와 방어력 모두 강해졌어! 티라노의 생일을 망치다니! 절대 용서 못해! 맞다! 티라노 생일! 티라노와 딜노포사우루스 디스크를 퓨전하면 화끈한 필살기를 쓸 수 있을 거야! 오케이! 퓨니! 이그니샷! 딜노포사우루스 이그니샷 킬로포인! 발사! 뭐야? 제대로 쏘지도 못하는 거야? 하! 과연 가었나? 거기다! 뭐, 뭐하는 거야? 지금이야! 티라노! 티라노! 박가락에 부탁해! 네, 마스터! 영원한 무적의 불꽃! 빨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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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합니다! 자랑하는 티라노! 생일 축하합니다! 배달 나간 동안 이렇게나 준비하시다니... 멋있지? 티라노가 이렇게 고생할지 몰랐어. 미안해. 티라노, 내가 고른 거야. 티라노, 어서 쪽팔 꺼! 마스터, 모두들, 고맙습니다! 카야, 명심해라. 쓸모없는 것은 버려진다는 것을... 그 카야가, 이 카야! 바이너마스터 딸이한테 도움을 받다니... 카야, 패배자 주제에 한가해 보이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이노마스터에게 목숨까지 빚지고도 당당하군. 카야, 패배자 주제에 한가해 보이는구나. 카야, 명심해라. 이게 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카야! 카야, 한 명이 모자라서 그런데 같이 놀자. 카야, 싫어. 응? 네 친구랑 놀아. 카야도 내 친구잖아! 거느리지 마! 카야! 놀자! 빼줘! 카야, 놀자. 뭐냐고! 놔! 싫어! 됐다! 안 돼! 꼬마들끼리 놀아! 잡았다! 어둠을 불태우는 성의 불꽃! 플레이즈 크래시! 또! 양으로 뒤로! 양으로 뒤로! 얘들아! 카야 데려왔어! 자! 이제 이대로 하자! 다이노디스크로 딱지치기로 한다고? 얼마나 재밌는데! 재밌다고? 유치하게! 카야, 시범을 보여줄게! 좀 덤벼봐! 좋아! 아주 신났구나! 난 항상 궁금했는데! 너네는 렉스가 메카다이노와 싸울 때 옆에서 하는 게 도대체 뭐야? 그야, 친구니까 항상 함께 하는 거지! 그래, 맞아! 친구라고? 응! 아무 도움도 안 되면서! 아니야! 존은 다이노북을 이용해 렉스를 도와주고 있어! 그럼 넌? 에밀리는 다이노 매니저야! 렉스와 다이노 코드를 항상 응원하고 보살펴 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넌 다이노북이나 읽어주고 넌 응원이나 하고 있다고? 어디나 도움 되겠네? 아니야! 도움 돼! 나는 친구들이 함께하면 용기가 나거든! 말을 말해야지! 왜 그래! 카야, 같이 돌자! 2대2로 하면 더 재밌어! 나! 그러니까 건들지 말랬잖아! 렉스! 어떡해, 다투잖아! 괜찮아! 카야... 카야한테 같이 놀자고 했는데 갑자기 막 화를 내는 거야! 뭐? 그러다가 렉스가 다쳤다고! 사과도 안 하고 그냥 가고! 아이, 괜찮다니까! 살짝 긁힌 거야!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세균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정말? 그거 큰일인데? 에이, 참! 원래 애들은 다치면서 크는 거야, 호들려! 그렇지! 괜찮겠지? 그래도 다치면 아프지! 맞아! 카야랑 다신 안 놀아! 아니야! 그래도 같이 놀자! 카야도 친구잖아! 이 녀석의 친구 소리... 정말 지긋지긋해! 어? 메카 다이노다! 어? 메카 다이노다! 넷! 2, 3, 2, 3, 1, 2, 4, 5, 5, 6. 티라노 이빈이시.. 죄다 공룡하네 자, 디버스터! 이 녀석은 디메티키! 니가 아는 디메트로돈과 처음이 다를걸? 그래도 무섭잖아! 파이어 베이스! 디메트로돈은 공격을 반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었나 보지? 받으러 파이어 블랙!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디메트킹이 진짜 힘을 보여주지! 카피카피피! 디메트로돈이 업그레이드된 디메트킹은 카피카피 빔을 이용해 분실을 만들어낼 수 있어! 몰라 몰라! 다 물리치면 되는 거잖아! 아아! 간다! 으악! 가짜였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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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 체인지! 샤벨 이그니션! 나와라! 썬덩 캐론! 디메트로돈 이그니션! 비윽! 안전과ви 주먹이야! 오림 없다! 카피카피삐! 이게 뭐야! 더 많아졌잖아! 고 체인지! 드래곤! 스테고 이그 미션! 스트랩 베리오! 안 돼! 디네틱! 다이너마스터의 쓸모없는 친구들도 함께 끝내버려라! 으아악! 여기 어딨어! 우리 친구들을 건드리지마! 레즈! 친구라는 건 한낱 걸림돌일 뿐이야! 그렇지 않아! 친구는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야! 믿고 의지할 수 있다고 이런 일이 될 수 있을까? 그, 가야? 역시! 뭔가 수상하다 했어! 가야가... 그냥 흔한 이름이라 생각했는데 이럴 수가! 우릴 속이다니! 아직도 날 친구라고 생각해? 어... 우리 가야! 거짓말쟁이! 우리 정상인! 이런 거짓말을 용서 못해! 가야가 적인 거야? 아니야! 가야는 친구야! 뭐라고 해? 뭐? 학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니까! 으아악! 으아악! 레즈 같아! 정말! 이, 이거 더 순수함인가? 역시! 하... 마음대로 해라! 가야와 함께 놀았던 우리의 마음은 진짜였으니까! 으아악! 언제까지 그 멍청한 술을... 으악! 공격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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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스! 분신들은 바닥에 그림자가 없어! 응? 그렇구나! 티메트킹은 빛을 이용해 가짜를 만드니까! 응? 그래도 그래! 그림자가 없나봐! 응? 알았어! 짜구나! 아악! 아악! 카피 카피 빔은 그림자도 만들 수 있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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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를 찾을 수 있을까? 세상은 온통 가짜들로 쳐있지! 너의 친구란 것들, 모두 가짜야! 그렇지 않아, 카야! 렉스! 사르코스쿠스 디스크를 사용해! 한꺼부를 공격하자! 알았어! 사르코스쿠스 이그니션 으악! 으악! 저 무식한 거!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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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란, 카피 카피 빈 따위로 만들어내는 가짜가 아니야! 뭐? 함께 피자를 만들고, 신나게 나눠먹고, 때론 다투기도 하지만! 친구란 말이야, 너의 진심을 터넣을 수 있는 사이! 옆에 있을 때 가장 용기가 되는 그런 소중한 존재라고! 그런 허수들이, 공격해! 공격해! 가야! 너도 나에게 소중한 친구야! 웨이트 커터! 다이너 행성의 다크엔젤 카야! 너와 나는 적이야! 친구가 될 수 없어! 다이너 행성의 다크엔젤 카피 다음에 또 같이 놀자! 가야! 고기야! 고기야! 아약한가? 결국은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된 이상 내가 직접 나서는 수밖에! 기다려라! 다이너 마스터! 친구와 함께하는 피자! 이것은... 어허허허허허허허헣 어리석은 다이너 마스터여 어둠의 힘을 도와라! 뭐야! 저, 저게 뭐야! 이건 다크 니모터? 약속을 지켜 다크로! 약속... 못 깨는군 다크 에너지를 멈춰! 포어 체인지! 티아노 파이어 플래시! 소용없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플레이즈 플래시! 힘의 차이 느껴라! 렉스! 말도 안 돼! 다크 디보스턴은 측정이 안 될 정도로 강해! 디스크 옵션 분리! 어떡하지? 존, 우리도 가자! 뭐? 어디로? 어디긴 어디야! 렉스에게 가야지! 존이 항상 그랬잖아! 친구는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함께라며! 금리도 그때라고! 그래, 맞아! 빨리 빨리! 렉스한테 가니? 어? 네, 아저씨! 지금 렉스가 위험해요! 아저씨도! 우리랑 같이! 아니, 난 남아서 피자를 만들 거란다! 네? 렉스가 지구를 지키고 돌아오면 배가 고플 거야! 아저씨... 어려울 때 친구보다 힘이 되는 건 없지! 다녀오거라! 난 맛있는 피자를 만들고 기다릴 테니! 네? 다녀오겠습니다! 렉스, 널 믿는다!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없냐! 생각 없이 살면 될 것을! 왜 다이노 마스터가 돼서 이곳 생긴다냐! 나크노! 널 막고 지구가 친구들을 구할 거야! 날 막는다고! 아니, 인간도 메카다이노처럼 내 노예가 되는 거다! 잠잠! 나크노! 어? 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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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렉스가 겉줄 수 있구나! 츄츄! 츄츄! 가자, 츄츄! 네! 어서 가자! 츄츄! 아이씨! 바리온도 내게 그랬지 친구라고 함께하자고 하지만 녀석에겐 친구는 도구에 불과했다 친구를 이용하는 너처럼 말이다 다크로! 거짓말하지마! 바리온님은 그렇지 않았어! 난 친구를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흥! 그렇게 생각한 적 없다고 벌써 잊었나 렉스? 뭐? 넌 이것들이 열어줬 아무렇지 않게 지나쳐왔다 이 녀석들이 무슨 일을 당하던 별 상관없었겠지 그, 그건... 너는 이 친구들을 이용하고 버렸어 그, 친구들? 다크노의 말에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마스터! 그냥 무시해버려! 모두 나 때문에... 마스터! 넌 친구라는 달콤한 말로 모두를 속인 거다 내가 구해준다고 약속했는데... 미안해... 아니, 다이노 에너지가? 마스터! 넌 다이노 마스터의 자격이 없다 마스터를 신규야 해! 영웅 놀이는 늦은 여기서 끝이다! 내가 지키지 못했어! 악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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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에블리! 내가 친구들을 지키지 못했어! 악뿌리! 렉스! 죽여라! 악뿌리! 악뿌리! 용한 게 아니야! 존... 렉스! 니가 우릴 위해 나서서 싸워주고 지켜주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책하지 말고 일어나! 렉스! 이리... 이놈넬의 친구 소리... 쟤가 뛰었잖아! 내 친구들을... 괴롭히지 마! 쟤가... 이 녀석이 퓨널을 각성시킨 건가? 사람이든 기계든 모두 친구가 돼서 나의 힘이 되어줬어! 이젠 내가 친구들을 위해 싸울 거야! 튜닝 스타트! 덮! 티아노 이근샷! 최강 공룡 합치! 최강 공룡 합치! 최강 공룡 합치! 무트라 딥버스터! 렉스도 다이노 코어도 업그레이드했어! 엄청난 에너지야! 와하! 멋지다! 반짝반짝 빛나! 헤이... 뭐든 간 힘이 지배한다! 아... 친구 따위도 필요 없어! 아니... 힘이라니... 친구를 지키기 위한 거야! 아니... 힘이...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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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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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되는... 흡수한 힘이... 으아악! 얘들아!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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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크... 메카다이노! 으아악! 으아악! 공격하라!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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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수가! 쓸모없는 것들! 으아악! 으아악! 자기 편을 빨아들이다니!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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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약한 것은 도구이 뿐! 나의 힘이 되어라! 으아악! 으아악! 메카다이노의 생명에너지를 흡수해서 강해지고 있어! 으아악! 아니... 렉스도... 히... 다 끊어... 얘들아! 나에게 힘을 모아줘!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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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라는 화산을 뛰어먹어 숨이 차게 짐주하는 모모 드라이브 메소조이 리볼버? 다이노마스터와 다이노 전사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나타나는 전설의 디스크! 메소조이 리볼버! 고마워 얘들아! 튜닝! 핅! 으악! 메소조이 리볼버 이그니션 그동안 다윈 가질 수 없는 전사가 그동안 다수의 속도 속도는 고통을 벗겨줘 저희를 위해선 다이노가 난다 다오르마스터 여러가지 토핑을 올리고 아무리 맛있게 요리를 해도 피자는 역시 친구와 함께 먹어야 제일 맛있다고 친구와 함께하는 피자! 메소조이 리볼버! 레그스 아리오네그씨 아리오네그씨 함께 싸우자 네! 간다! 하하하! 아직 간섭기 아니다! 블랙스! 하하하! 장하다, 렉스! 지구를 구했다! 피자 배달 완료! 렉스, 다이노 마스터로서 훌륭히 성장해 주었구나. 고맙다. 피자로 세계전 워! 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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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맞지 맞지? 하하하! 바리온님의 말씀대로 마스터의 순수함이 다이노 아일랜드와 지구를 지켜냈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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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들 고마워! 앞으로도 다이노 아일랜드의 평화는 우리가 지켜놔! 으악! 역시! 하하하! 아일랜드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